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아 주민 초청 잔치가 열렸습니다. 31일 영등포 본동 한 교회에서 주민 초청 잔치가 열려 지역 주민을 위해 푸짐한 음식과 다양한 볼거리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리에 함께한 조기령 구청장은 이 시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가족의 정을 나누고 화합소통하는 행복한 자리가 되길 바랐습니다. 우리 이웃들과 어르신들 모두 함께하시는 화합소통 한마당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정기봉 목사는 환영사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해 항상 축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함께한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 소마귀고 미래의 인장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와서 축복해 주고 또 여러 어른들을 지적해 주셔서 축복합니다.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과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은 사물놀이 공연, 어르신들의 미뇨 메들리, 북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뽐냈습니다. 간절음입니다. 오늘도 영상 KELLYCKS